이 문화재가 처음으로 열렸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의 의뢰입니다. 박산독 하늘소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5회째 문화재가 계속 이어져 오는 동안에 계속 계속 함께 해주시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제가 어떤 내용의 공연인지를 무대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하늘에 영혼의 넋을 기리는 어떤 제사의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물룰 공연과 또 로레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큰 환호와 박수로 하늘소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호와 박수 큰 환호와 박수 가슴이 좀 많이 끌어치어 세월이 흘려도 깨끗해지지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영혼을 저희들은 좋은 천국의 왕생 등락하라는 분 주제로 영혼 기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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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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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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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並 implemented. 감사합니다.